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곧 3월달이 되고 3월달 학력평가가 있죠. 관련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릴텐데 너무 부담을 가지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무래도 고3들은 3월달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제목은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기본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테니까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고. 첫번째 얘기 한번 해봅시다. 3월학평에 집착하지 말자가 사실은 주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걸 제가 거의 9년째 수업을 하면서 3월달 모의교사에 유난을 떴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중요한 시험은 맞아요. 매일 시험이 다 중요한 건 맞으나 너무 과몰입하면 안되는 극단적인 이유는 3월달 시험 점수 자체가 수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고3들은 이제 이런 충격을 좀 받거든요. 3월달 시험 점수를 딱 받고 나서 아 이게 수능이면 어떻게 할까. 사실 시나리오는 두 가지야. 첫번째는 3월달 점수보다 수능 점수가 나을 수도 있고 등급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과몰입하시면 안돼. 문제는 시험을 잘 봤다고 해가지고 뭐 어쨌거나 일단 공부를 안 할 건 아니잖아. 또는 시험 못 봤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시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 약간 감기 같은 시험이죠. 일단 한 번은 오기는 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생각 잘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시험 범위 자체가 전범위가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서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수능 시험은 전범위라서 약간 좀 정서가 좀 다르긴 하지. 자 그래서 너무 일단 과몰입하지 말자는 소리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2월달 3월달 되면요.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요. 자 이유는 제가 아까도 수업하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도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공부를 한다는 과정 자체가 두 가지로 일단은 좀 압축이 되거든요.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은 그림 좀 그릴게요. 밑 빠진 독에 약간 이제 물을 붓는 이제 그런 기분이 일단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1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2단원 공부할 때쯤이면 일단 1단원씩 포밋이 완전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포밋이 돼 있고 2단원 공부하도 3단원 공부하면 앞에 낄 때 다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럼 뭐냐. 시험장 가서는 이 농도를 꽉 채운 상태 그러니까 이 독을 전체를 다 일단 채운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빠져나가면 채우고 빠져나가면 채우고 그러지 말고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를 더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물론 쉽지는 않죠. 그걸 해내는 자가 결국 시험을 잘 보는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부를 하면서 시험은 전반적으로 공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야 되고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이 테스트를 본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다에 트서 낚시라는 건 좀 비슷하거든요. 그물을 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고3들은 아무래도 시험장에 가긴 할 거니까 그물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그물이 짜여지지 않고 그냥 그물의 틀만 있어요. 얘를 그냥 훅 하고 던지거든요. 물고기가 당연히 안 잡히겠지. 자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시험 볼 때는 대비를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일단은 이 정도로 일단은 약간 좀 이제 간격을 크게 일단은 그물을 쳐. 이게 아마 너네 대부분 1, 2학년 때 공부했던 그런 과정일 거야. 내신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수능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 대비는 일단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한 번 더 봅니다. 그때 자 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또 보셔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만 그물을 쳐놓으면은 너네 고기를 올릴 때 그물이 분명히 찢어질 거야. 그리고 저 사이로 고기가 일단 분명히 빠져나갈 거거든. 자 그래서 그물을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또 칩니다. 자 그게 이 과정이야. 이렇게 일단 또 그물을 또 치셔야 돼.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빈틈을 또 메워야 되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 나온 거는 모두 다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왔던 거 다 채우는 과정이 이 과정이고 마지막에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일단 그물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수업하다 한 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이제 과목을 공부하면서 1단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 마지막을 안 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거의 한 270일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다고 치면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못해도 다섯 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 정도 봐야지. 아 내가 이 과목을 어느 정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잘 관리하신 다음에 마지막 시험장 가서 그물을 일단 던지는 거지. 그리고 잘 끌어내는 거죠.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남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공부를 했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그날 가서 사실 그물이 작아도 더 알차게 잡을 수도 있고 그물이 커도 이게 또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잘 가다듬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그 마음을 조금 간결하게 좀 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어떤 친구가 이제 어떤 A라는 책을 보고 있으면은 나도 갖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연 나한테 저 책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잘할까? 이유는 두 가지야.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정말 머리가 뛰어나거나 딱 두 종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말고 물론 남들과 어느 정도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추진력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추진력인지 나를 갉아먹는 어떤 마모가 되는 상황인지도 좀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을 잘 맞춰서 일단은 역량을 키워나가 돼 절대 남들하고 무리하길 땐 비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목표는 수능이야. 자 그리고 당장 중요한 시험은 사실 3월달보다는 6월달하고 그 다음 9월달하고 수능은 이거 딱 3개거든요. 자 이거를 좀 잘 볼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자 그렇게 일단 얘기하고 자 그리고 항상 2월달 3월달은 본인이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실패를 또 하실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2월달 3월달을 버리시면 안 돼요. 약간 이제 애들이 붕 떠 있거든요. 분명히 12월달 1월달이죠. 1월달 공부를 엄청 하다가 설 지나면서 분명히 헤이 지었을 건데 자 그 마음도 좀 고쳐먹으셔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은 달이 2월달하고 3월달이야.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돼. 자 열심히 일단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달하고 9월달하고 수능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6월달입니다. 왜 6월달이냐. 올해가 교육과정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라서 그냥 제 예측으로는 분명히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분명히 내년 시험을 더 이분들은 신경을 쓰시면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올해는 약간 연습하는 시험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 대략적으로 애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준비를 너네한테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가지고 분명히 테스팅을 해나갈 거야. 애들은 매년 살짝 살짝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거든요. 자 6월달 올해 나오는 거는 가능성은 또 두 가지예요. 예전처럼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시험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봐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수업을 하는 거니까 6월달에 나오는 그 경향을 또 100%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전 것만 계속 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감지되면은 계속 일단 쫓아가셔야 되고 그걸 해드리는 게 저잖아. 작년에 제가 똑같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6월달 시험이 조금 어색했어요. 어색했다는 기존하고 느낌이 어색하다는 거. 문제는 좋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는 21번, 29번, 30번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다른 문제를 좀 더 열심히 풀 필요가 있고 그래서 너무 킬러하면 집착하지 말자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9월도 마찬가지로 수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단 출제가 됐으니까 저를 일단은 나름 그래도 좀 신뢰를 하셔야 돼. 저는 이제 100% 신뢰를 또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고3들은 내신을 잘 챙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계속 스스로 정시파이터다 수시파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내신을 잘 챙기는 거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니까 좀 잘 챙겨놓길 바라고 좀 멀리 보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그 3월달 시험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막 뭐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지.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되나 그냥 중간 과정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험은 나오는데 당연히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죠. 시험을 못 보면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야.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3월달 시험범위 관련된 저희가 이미 진행했던 뉴런 수업 또는 여러분 이제 이미 공부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는 과정. 그렇게 일단 느끼는 괜찮거든요. 시험범위에 지업적이니까 전체를 놓치지 말되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뉴런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 우리 수분감 있죠. 자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한 번씩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고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 근본이 다르지는 않을 거야. 자 제가 강조해드렸던 여러가지 일단 얘기들 있죠. 자 그거 위주로 일단 문제를 풀어주시고 시험 결과에 너무 일단은 흥분하지 말고 2월달 그리고 3월달 시험 이후도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보통 내신 준비를 4월달부터 많이 할 거니까 자 그 전까지도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먼저 시간버리지 마시고 자 나중에 이제 6월달 시험 관련해서 제가 다시 찾아올 거니까 자 그때가 열심히 하시고 자 하던대로 계속 농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정도 일단 해서 자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 마치고 자 시험을 잘 보시고 해석학의 때 일단 보도록 합시다.